아 아유도 내 포즈께 됐어 인마 나 신경 쓰지 말고 나만 쳐먹어 너 말이야 너 앞으로 내 양말 한 켤러리로 내 거 신었다 하면은 그때는 너 죽고 나 죽고 안 돼 내가 알고 니 안 보이버냐 아 나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잖아 그만큼 사고할 수 있는데 지금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꽁 아냐 너는 인마 전쟁터에 나가는 놈 총 뺏은 거나 똑같은 거여 아 그래서 양복 못 입고 나가서 나 때문에 딱 심하셨다는 거냐 시끄러워 계세요? 예 누구세요? 너 어떻게 오셨어요? 어제 제 동생한테 2만 원 빌려 주셨다면서요? 예 여기 있어요 아유 이거 천천히 갚으셔도 되는데 앞으로요 제 동생 돈 빌려 주지 마세요 아시겠어요? 예 이런 산동매 꼴짝에 또 처럼 물건이 있었네 괜찮지? 눈독 들이지마 인마 들어와 뭐 뭐 뭐 뭐 또